자, 2017년, 정확히 지금부터 약 1년 전 12월 30일자의 뉴스보더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2017년 12월 30일, 이 날짜에 중국 관영 CCTV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10대 국주 뉴스 가운데 하나로 뽑았습니다 같은 날 미국 ABC 방송도 북핵 긴장 고조를 국제 10대 뉴스 가운데 1위로 보도했습니다 지금 날짜가 아니라 1년 전 날짜, 1년 전 날짜 또 같은 날 러시아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라 경고했죠 1년 전 오늘 우리는 올해 남북 정상회담에 있을지 또 북미 정상회담에 있을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개성의 판문역에 남북 간 철도 연결 착공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때 우리 멤버 우리 장노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했었는데요 우리 그런 상상을 즐겁게 했습니다 야, 이제 언젠간 우리 열차 타고, 그렇죠? 북한에 가서 야위에 들이고 또 철도 타고 우리 연해주까지 갈 수 있는 데로 오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쁨의 소망들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 8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작년 올해 경험한 것 같습니다 8장 7절 보시면 사람이 장례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알지 못하나니 장례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 장례 대신에 이틀 후에 다가올 새해를 넣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해일을 알지 못하나니 새해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누구이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결코 새해 장례일을 꿈꾸지 못한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날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장성했지만 여전히 어두움 속에 살았고요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동정심에 의지하여 거지로 있었습니다 그에게 인생 설계는 사치에 불과했죠 그저 새해 설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은 새해에도 여전히 그에겐 어두움만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다가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왜 날때부터 맹인으로 있었는가? 내 죄 때문인가? 아니 부모의 죄 때문인가? 고통했는데 그분의 목소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위로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그가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 진흙을 이겨 새롭게 빚어가듯 진흙을 자기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저기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는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하여 위로를 주었고 또한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씻었죠 바로 그 순간 그에게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력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푸르른 하늘빛을 보았고 또 초록 나뭇잎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이렇게 치유하신 분이 누구인가 궁금하던 차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죠 3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순간 이 시각장애인 치유를 받은 시각장애인은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죠 주여 내가 민나이다 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이러한 광명이 찾아올 줄 상상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을까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여러분 과연 이틀 후로 다가온 이 새해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전망하고 계십니까 가족의 새해 설계 혹은 자녀들의 새해 설계 또 여러분의 일터의 새해 설계를 어떻게 마치셨습니까 혹시 이 시각장애인처럼 내가 내년에도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을 것 같다 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우울한 마음으로 혹은 별로 기대감 없이 이 연말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새해를 위한 새해 인생 설계를 위한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해 인생의 설계를 위해서는 이 고백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나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미래를 보지 못한 아이다 나는 새해를 보지 못한 아이다 라는 고백인데요 39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육신의 시력만 회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을 크리스도로 밝히보고 예배를 드렸죠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참된 빛으로 믿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본자가 되었죠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크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안식일날 의료행위로 치료했다라고 여기고는 9장 24제를 보면 이렇게 비난해요 우리는 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라고 그렇게 심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불신했죠 그들은 마땅히 보아야 할 분을 보지 못했기에 특별히 39절에 보시면 맹인이란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맹인이란 히라버 단어는 연기로 어두워지다라는 뜻입니다 연기로 어두워지다 즉 밝은 태양이 내 머리 위를 비추지만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으로 불신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예수님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어문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진단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곧 예수께서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본문에서 그 이유를 말하죠 바로 그가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만과 불법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악함이 드러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어둠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배척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는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때의 죄가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주님 내 계획, 내 시간, 내 힘 그렇게 미래를 결정하겠나이다 하는 그 순간 그는 진짜 맹인임을 드러낸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해 계획을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 가지로 고백하시며 짜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주님 새해 2019년도 저는 맹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기에 주님 새해에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며 보내겠나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새해 계획을 거창하게 짰는데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을 향한 예배만 빠트리셨습니까? 또 어떤 달콤한 제안이 돈도 많이 벌게 해줄겠고 또 너 유명하게 만들게 해줄 거야 그런데 딱 한 가지 너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거야 주일날 빠져야 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정령 걸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경험으로 혹은 자신의 명철로 새해를 계획한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우리는 한참 또 내다보지 못하는 맹인에 불과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배로 새해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때로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넣기 위해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학원에 보내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어두움의 구렁통으로 빠뜨리는 큰 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성탄절을 전후해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가정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가정 보십시오 되게 이쁘죠 케이크도 장식을 하며 그렇게 감사해물까지 해서 가정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등장인물이 없어서 왜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이 초췌해서 사람은 찍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 몇몇 가정들의 예배 과정을 보십시오 예배를 들어서 아름답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인증샷을 찍은 장면들 또 어떤 가정은 저렇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담아서 아름답게 가정예배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우리 이 많은 분들 가운데에 여덟 가정을 추첨해서 뽑아서 치킨을 SNS를 통해서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가정예배에 들여서 은혜도 받고 치킨도 먹을 읽어 양득의 기회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가족은 그래도 여전히 내년도에 우리 통장의 잔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사업터의 어려움이 예단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었달지라도 주님 저는 미래를 보지 못해요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새해 우리 가족은 또 새해 나는 또 새해 우리 일터는 예배를 드리며 헤쳐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하신다면 그 가정은 새해의 설계를 향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이미 놓은 것을 믿습니다 새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 승리를 계획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모시면서 다짐하겠습니다 새해를 예배로 채워가겠습니다 라고 해 시작 새해를 예배로 채워가겠습니다 두 번째 새해 인생 설계를 위한 두 번째 고백은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같이 따라할 거 나의 목자는 시작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은 그 다음 장인 10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또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 동물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소나 양들은 아침에 풀어놓으면 풀 먹고 물 먹고 저녁 되면 알아서 자기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풀어놓으면 저녁이 돼도 자기 집을 못 찾는 짐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양들이에요 양들 그래서 양에겐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무능성을 가진 양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말씀하시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말한 그는 목자를 뜻합니다 목자는 양들의 특징을 잡아서 별명을 붙여주죠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는 그 양 앞서 가십니다 왜요? 양은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며 앞서 가시면서 그 양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구절을 목자로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만이 아닙니다 부약성의 2사에서 40장 11자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인 암컷대로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양떼를 먹이시고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안전과 사랑과 돌봄을 우리는 목자 앞에서 경험하지요 근데 혹시 우린 이러한 질문 혹은 이런 염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떡하죠? 목자의 음성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4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미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구장 맹인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도 몰랐습니다 그가 예수를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예수님 먼저 그의 가장 고통 이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인가? 라는 그 궁금한 질문에 해답을 주셨죠 네 고난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낼 기회가 되는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맹인은 그가 예수님인 줄 깨닫기 이전부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여놓은 줄 아십니까? 아니 이미 여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미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걸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변하신다면 여러분 이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답변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목자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은 증거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 놀라워요 어제 밤에 저희 어머님 계신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모셔다 드리고 오는 차 안에서 어느 찬양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그 찬양 들으면서 순간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눈물샘이 터져서요 눈물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운전해서 집에 왔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다니 내 이름을 불러주셨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러면서 눈은 눈물 흘리는데 머리는 아 저 차가 앞지르네 저 차가 나를 따라가네 뭐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새해를 향한 기대감이 없었을 것이라고 묵상했었죠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통하여 그는 새해에 대한 벅찬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가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기에 여러분 새해 그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누가 보면 4장 18절에서 몇 개월 전부터 제게 우리 공동체 주신 약속의 음성을 제가 들었는데요 다가 즐거워 보죠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루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에요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귀를 밝히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쫓는 그 해는 언제나 은혜의 희년 은혜의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에 인도하다 히라보로 엑사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좀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했지요 근데 이 인도하여 내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벅찬 감격과 찬양을 그렇게 터뜨렸던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00년간 노예살이 할 때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요 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요단강을 건넜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 주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셨느라고 고백할 때기에 여러분 400년간 노예살했던 그들이 자유를 누릴지 또 광야에서 이룡할 만나를 먹을지 또 아무런 돈도 없고 힘도 없던 저들이 가난 일곱 족속을 무찌르고 선물로 받을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처럼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누리면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따윗을 보면 사멜의 22장 19절 또 4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또 49절입니다 시작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또한 10편 66편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머리에 메워 두셨으며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 다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곧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노라고 감탄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자도 10편 68편 6절에서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날을 체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장가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외롭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장가가게 하여 주 없어서 라고 하소연 했더니 응답됐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10편 107편 14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쉬고 그들의 얼검엔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가장 큰 고통인 흑암과 사망에서도 우리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까요 비록 새해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아픔도 겪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새해 우리가 새해를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달력이 바뀌어서도 아니고요 또 세계의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내가 뭔가 희망을 결심했음도 아니고요 더더구나 세계에 뭔가 떠오르는 1월 1일의 태양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를 기대하는 것은 새해에도 분명히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냐 하신 목자 예수께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비록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내년에 올해보다 더 귀한 찬양을 고백하실 것이고 올해보다 더 아름다운 감사를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올해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만의 찬양을 고백하게 하실 예수님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책의 인생 설계를 위한 마지막 고백은요 예수님이 가지 않은 곳에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가지 않은 곳에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해서 스스로 맹인임을 보여주었죠 예수님은 41절에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라고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봉 10장에서 그들을 강도와 또 도적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죠 10장 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담너머 즉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도적과 강도들은 사적 이득을 위해 양들을 훔치는 자들이지 그들은 양들의 안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배만을 위해 살 뿐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들은요 처음에 거짓목자의 음성을 듣고 멈칫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깃할 수 있죠 그러나 이내 그들의 목소리 속에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또 그들의 감원 이설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걸 깨닫죠 사랑도 없고 돌봄도 없습니다 예배가 사라졌고 두려움만 있을 뿐이지 그럼 우리는 이내 거짓 음성을 분변하고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선한목자의 음성을 쫓아가기도 했죠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거짓 음성을 분별하고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특별히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탈선하고자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을 통해 여러분 이제 신천지가 노골적으로 예전엔 나 신천지 아니에요 라고 거짓말하며 여러분을 미혹했다면 이제 신천지가 노골적으로 우리 신천지다 라고 말하면서 치유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이단을 통해 그들은 이 땅에 예수가 계시다라는 거짓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실패했다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이단으로 여러분들을 미혹시킵니다 또 때로 사탄은 물질의 유혹 또 권력의 맛으로 성도들을 탈선하게 만들죠 세상 근심 또 염려를 과도하게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목자 예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죠 감사의 온도를 식어버리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목소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만을 성경과 기도로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짓 음성을 분별하게 하소서 시작 거짓 음성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새해 거짓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 새해를 경계하고 주의하심으로 계획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 곧 미래를 향해 우리는 주님 나는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맹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배웠죠 또한 우리는 맹인이지만 주님만이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가 경험하는 여러 인도함 받음 속에서 성도의 인도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는 절정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의 죽음에서부터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천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부터 영광의 천성에 입성하는 인도함 받음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경험하는 가장 영화로운 고백이지요 지난주 토요일 우리는 고 홍순억 권사님의 갑작스런 소촌 앞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사님은 평소에 소원과 기도대로 자녀들에게 누워 끼치지 않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천국 가고 싶다고 바라셨는데 권사님은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작별 인사할 기회를 갖지 못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참 많이 우리가 울었는데요 또 자녀들은 참 많은 어머니께 효도를 많이 했어요 갑작스런 이별의 시간을 참 견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기간 내내 목자 되신 주님이 권사님을 통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고백들 많이 하셨어요 저 권사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저 권사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병원에 잠깐 머무는 그 기간 말고 퇴원하자마자 자녀들 빨려 뿌리치고 토요일날 은퇴 권사님들 기도 모이며 헌신하신 우리 기도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이셨죠 그래도 저는 주님께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그래도 왜요? 왜요? 그래도 권사님께 감사하다는 말 할 기회는 주셨어야 되죠 계속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은 제 마음속에 요한봉 14장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두 가지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인생을 성삼의 하나님은 홈으로 집으로 여기신다라고 우리가 거처를 함께 했노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삼의 하나님은 따스한 집으로 그와 동행하셨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한 가지 깨달음이 이것이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요한봉 14장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마련하러 간다 홈을 마련하러 간다 그런데 다 완성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그래서 내가 준비한 영원한 집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왜 지난주에 소천하셨냐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고 함께 천국안성 예배를 드리며 아픔의 마음이 조금은 위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한 피터슨의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노래 가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먼저 가셔서 우리의 미래를 찬양과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히 채울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목자 예수님과 함께 2019년도 새해를 헤쳐나갈 때에 새해가 내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희년이 되게 하실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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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인도 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곤 하는 말 예수 인도 하셨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거덕이며 갈등에 나 거덕이며 갈등에 심험과 관람만은 나 예수 인도 하시네 예수 인도 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길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 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곤 하는 말 예수 인도 하시네 내 맘은 맘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선지gens을 하시네 스님께가 부르르며 예수 hanoke 주를 찬송하시네 주를 찬송하시네 내 맘을 걸음반ipp으로 주를 찬송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님도 하셨네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여 나는 내 인생 앞길 바라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미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새해 계획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거짓 목자의 음성을 도망가고 아버지 목자의 선호 목자 음성을 분별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보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을 위해 우리 주 예수여 감사하나 우리 마음을 쏟아 붙나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사랑과 권석들의 내부 아버지 미래 아버지 절망과 어떤 두려움과 염려로 고개 숙이지 말게 하시오 주님 그래요 우린 한참 또 내다보지 못하는 맥인에 불과하여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나 우리 주님 우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니 우린 과거도 해석하지 못하고 또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이니 그러나 주님 내게 다가오세요 내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심을 천명한 우린을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아버지 끌어내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에게 경험하였던 목자의 그 인도하심 이제 그 인도하시는 목자를 붙잡고 새해를 열어갈 때에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온 마음 가득해 감사와 찬양과 기쁨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여 다 될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의 주의 이름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주의 이름을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면 자꾸만 절망이 들고 또 염려만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내 일터만 바라보면 마음이 갑갑하여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그분에게 다가가 위로하십니다 이미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니라 주님 우리도 고백해요 내년도에 어떤 일을 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을 도리는 알지 못해요 그저 주 앞에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듣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걷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목자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품에 안으사 우리로 아름답게 가야 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찬미합니다 마침내 우리 모든 죄에서 구속받고 이 땅이 모든 우리의 시련에서 건진받고 사망의 그 영원한 권세에서 건진받아 저 천성의 기쁨으로 그렇게 당도하는 그날까지 우리 날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신 것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갑갑하여 우울에 빠져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그 마음 속에 비치신 주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모든 어두움들이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떠나갈 지어다 주여 새해 우리의 결심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 인간의 헛된 희망 때문에 그저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새해를 기대하나이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예배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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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